한인 선교사가 필리핀 빈민 이주촌에 세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로 교회 건물이 완전히 전소되고 성도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윤혜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빈민 이주촌에 세워진 예수제자교회 예배당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 목조로 지어진 교회 건물은 빠르게 불길이 확산돼 더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성도들은 속수무책으로 불타는 교회를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 발생 후 돌아온 첫 주일 아침, 불타버린 교회 앞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모든 교인들과 함께 발만 동동거리고 함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예수 제자 교회는 10년간 약 3만 명이 살고 있는 빈민 이주촌에 자리를 잡고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 전 약 4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할 만큼 빈민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이어 이번 화마루 교회는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백종명 성교사는 무엇보다 회개하는 마음을 성도들과 나눕니다. 앞으로 교회를 더욱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다시 세워질 교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바랄 뿐입니다. 교회를 건축에 나가는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교지 교회에 재건을 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필리핀 라구나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